안녕하십니까? 중년연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권택이란 게 있었나 하고 의아할 정도로 언제나 연인처럼 지내는 부부가 있다면 이보다 복받은 인생도 없을 겁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으로 부부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다. 아유 그럼 뭐 이혼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연애 시절 다르고 신혼초 다르고 30대 중반 다르고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한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사이가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끈끈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연인처럼 정다운 부부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궁합이 잘 만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 원래부터 성격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어? 뭐 그 모습이 부럽고 그 비결이 궁금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그냥 인간성이 서로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름 노력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는 않습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이혼할 게 아니라면 우리 부부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시자고요. 오늘은 제목과 달리 아내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편들이 어떤 아내를 원하는지 그 심리와 욕구를 간파하고 이용해서 이제부터라도 남편을 들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며 남편이 살고 싶어하는 아내로 남편이 보면 그냥 몸이 닳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아내로 변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략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을 잘 대접하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내분들께 전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휴 새삼스레 뭘 이제 와서 정 떨어질 거 다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인생 후반전의 행복을 걷어차는 거나 진배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데다 생각은 어리고 웃줄대는 거 좋아하지만 엉뚱하고 또 문제를 얘기하면 도망가기 일수인 남편이라는 수컷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편들이 아내의 심리와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편도 곧 올려드릴 테니까 한쪽만 편든다고 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노라고 답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를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만을 통해서 인간이기에 앞서 암컷과 수컷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를 서로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충족하겠다는 것이 결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대전제이고 약속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향해 높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배우자가 결혼생활 내내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준다면 부부관계는 행복하게 발전해 나갈 테고 반대로 기대와는 달리 배우자가 상대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게으르다면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뿌리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남편은 결혼하면서 아내가 어떤 욕구를 채워주길 기대했을까요? 여기가 급소니까 아내분들이 이 욕구만 살살 채워주면 남편은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나는 세상 최고의 아내를 얻었네 하면서 말이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도 있고 또 잠시 유혹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아내에게 곧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봐야 아내만 못하니까 돌아올 수밖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남편의 욕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고요.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항상 뒤에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참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제 이야기는 부부 상담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저명한 부부관계 상담가 윌라드 할리의 저서를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듣보잡이 얘기한다고 내용조차 얕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 상담가와 심리학자들이라면 반드시 공부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믿고 들으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남편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자고 아내들을 위한 영상이지 남편에게 잘해줘라 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화내시는 아내분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까 아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갑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첫 번째 매력적인 아내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내의 몸매는 임신과 함께 급속도로 변하죠. 출산 이후에도 모유 수유를 위한 영양분 축적,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만든 아기를 낳고 키우느라 변한 몸매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모습 한 부분이니까 사랑하는 게 맞죠. 누가 몸매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비롯한 주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나라는 존재, 그 하나만으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천번만 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수컷의 본능으로 자신의 아내가 매력적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배우자의 외모관리 행동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보다 배우자가 몸매 좋고 매력적이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혼 전에도 외모를 매우 중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외모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고 또 아내가 매력적일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고 결론냈습니다. 남자들의 본능이나 실제 연구 사례에 비춰 남편들이 매력적인 아내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내 아내가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이쁘고 꾹 꾸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도 우리 주제를 알죠. 연예인이 이쁘긴 하지만 연예인급은 저희들 분수에 좀 넘치지. 그리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다 안다고요. 몸매도 몸매지만 연애 시절 남편을 사로잡았던 그 매력을 결혼 이후에도 잃지 말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아내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동동 팔을 동동 구르고 쫓아다닌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매력마저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아내분들 남편의 시선을 꽉 잡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취미생활하는 아내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함께 취미를 즐기던 아내가 결혼하고는 남편의 취미생활에 관심을 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남편의 취미를 싫어해도 함께 즐기는 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내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 그랬죠. 근데 결혼 후에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 물론 결혼 후에라도 아내도 처음엔 자신의 취미를 접어두고 남편의 취미에 흥미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몇 번에 걸쳐 실패를 돌아가고 나면 대부분은 남편에게 혼자 여가를 들기라고 부추깁니다. 아유 난 됐어. 당신 혼자 가. 근데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을 무미건조하게 밍밍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요.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이 줄고 그러면 당연히 함께 공유할 이야기거리도 줄어 줄겠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서서히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얼굴을 맞이해도 멀뚱멀뚱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욕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부부 상담과 그것도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앞서 말씀드린 윌라드 할리가 자신의 오랜 부부관계 상담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함께 몸을 움직이며 뭔가를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연대의식과 동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남편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원한다고요. 남편이 그런 걸 싫어한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남편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수컷인 이상 분명 이런 본능과 욕구가 내재되어 있을 게 분명하니까요.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세 번째, 마음의 평화를 주는 아내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정 천국에 대한 천국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가정에서만큼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일태면 말입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문에서 매력적인 아내가 사랑스럽게 맞이해 줄 것이고 귀엽고 착한 아이들이 아빠를 반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언제나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된 깨끗한 집에서 편안히 휴식을 할 거라는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는 온통 웃음으로 가득 차고 갈등은 전혀 없죠.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야말로 한 편의 행복한 가정 영화인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찌 그렇습니까? 정반대죠. 아내는 지쳐있고 애새끼들은 정신없이 미쳐 날뛭니다. 물건이란 물건은 죄다 바닥에 흩어져 있고 식탁에서의 즐거운 대화 에이 그게 뭡니까? 밥상 뒤집어 엎지 않는 게 다행이죠. 미쳐 날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새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자녀라는 우아한 말을 알고 있고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맥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괜히 단어 하나 탁 잡아내가지고 욕을 하네 말하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안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좀 삐뚤어지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귀가하자마자 전신마비 모드로 돌입해서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난 밖에서 충분히 일하고 왔으니 좀 쉬어야겠다는 건드리지 말라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아내는 분통이 터지고 안식은커녕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남편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가정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아내의 일손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내도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아내는 곧 남편이 원하는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아내와의 가사분담이 없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네 번째 칭찬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아주 우쭐대고 싶어 하죠. 그냥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한테는 뭐 조그만 거라도 잘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뭐 이러면서 칭찬하잖아요. 희살려주려고 주눅들지 말라고 자신감 같게 해주려고요.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에게도 별거 아니더라도 오바해서라도 칭찬해 주세요. 집에서 느려터지고 게으른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확신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남편들입니다. 아이를 칭찬할 때 엄마는 아주 아주 자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을 짓죠. 남편을 칭찬한데도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서 남편이 아내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극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세요. 모든 남편들의 곁에는 칭찬하는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성적 만족감을 주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성적 만족감을 주는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아내분들께는 바보처럼 들겠지만 남편은 그 성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스콧입니다. 남편의 뇌 속에는 온통 합체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색을 탐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스콧의 본능이죠. 이건 여성분들이 대화와 애정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자에겐 스콧에게는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더럽다, 혐오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들은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나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아내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100% 만족시켜줄 거라 믿습니다. 이건 아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거라 기대하는 그 아내의 욕구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야동을 보면서 혼자 해결하는 남편을 보고 놀랐다는 한 아내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더럽고 불결하며 저질 음란하다고 남편을 몰아붙일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성적 욕구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르니까 남편분에게는 아내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배설해야 될 욕구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충분한 성적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아이 더러운 새끼 야동이나 보면서 못된 짓 하네 이러면서 나 몰라라 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와 배려가 중요하긴 하지만 배우자와 뜨겁게 몸으로 교감하고 이해받는 경험 그리고 성적 만족감을 충분히 얻는 행복감은 결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숙허신 남편으로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간절한 문제입니다. 남편들이 갖고 있는 결혼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이 다섯 욕구를 아내가 챙겨주고 충족시켜주면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잘 길들여 여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또 달지만 오늘 영상은 남편을 잘 모시라는 뜻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거 남편의 심리와 욕구를 이해하고 잘 컨트롤해서 아내를 위해 길들이라는 그 깊은 뜻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컷의 기본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현명하고 행복한 아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